메카니멀 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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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카니멀 네 안녕하세요 친구들 장난감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저는 대문박 장난감입니다 짠! 오늘의 제품입니다 터닝메카드 새로운 제품이 또 나왔네요 미니카 세트인데요 풀백 기능이 있는 미니카입니다 종류는 타나토스, 피닉스, 에반, 테로 이렇게 4종인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마트에 갔을때는 타나토스와 피닉스 밖에 입고가 안되어있었습니다 박스를 바로 오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풀백 기능이 있는 메카니멀인데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크기 비교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크기 비교입니다 와 지금 이게 풀백 기능이 있는 미니칸데요 타나토스 미니카죠 아우 굉장히 큽니다 옆에 보이시는 제품이 타나토스 슈팅카가 되겠구요 그 다음에 그 옆에가 타나토스 올토바입니다 그리고 타나토스 열쇠구리구요 제가 타나토스 메카니멀이 없기 때문에 프린스콩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기가 메카니멀이 가장 작구요 그 다음에 슈팅카가 조금 더 크구요 그리고 이번에 새로 출시된 미니카는 엄청나게 큽니다 와... 뭐 생김새는 일반 타나토스와 뭐 별반 차이가 없겠죠 피닉스도 슈팅카와 자 슈팅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네 누르면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 제품이죠 네 이렇게 누르면 앞으로 나가는 제품이구요 이번에 새로 들여온 미니카 같은 경우에는 풀백 기능 네 뒤로 당기면 네 이렇게 앞으로 가는 메카니멀 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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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피닉스 메카니멀 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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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카니멀 메카니멀 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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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신제품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곧 춘씨가 될 것 같은데요 신제품이 나오기 전까지는 네 뭐 이런 것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바벨 그리핑크스 뭐 이런 제품들 엑 엑스 요타 네오 뭐 이런 제품들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오늘의 리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대운박 장난감 많은 사랑과 구독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